왔다 왔다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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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같은 종류였어 형. 어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크는 게 너무 크나 봐. 와. 어 그따 튀기려고요? 어? 그따 튀기려고? 좋은데? 타력 세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깨끗해. 그렇죠? 내장이 별로 없지. 이거 살이. 크기에 비해서는. 어. 살 좀 아네.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거 많이 먹나 봐. 튀기면 다 먹을 수 있어? 아. 아. 코드. 코드. 생선튀김 이런 거 꼬리 쪼개가 맛있어 꼬리가. 야 거기 잔칫집 분위기인 거 아니야? 완전 좋아. 어 명절 준비하는 느낌 같아. 지금 사람 모여 있는 게. 손질을 하는데 부족원들이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직 배고픈 상태인데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분은 배가 부른 거예요. 저도 즐겁더라니까요. 이게 만선의 기쁨이구나. 여태까지 정글의 법칙까지 와서 국보기 손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품 손질 이런 자신이 있어요. 진짜. 이거 콩치. 콩치. 이게 바다에 약간 저어리 같은 느낌. 어 맞아. 저어리. 이야 이게 제일 맛있겠다. 한 입에 먹게. 어. 진짜 맛있다. 저희 스텝이 아까. 뭐예요? 산에서 주운 맛있는 뭐 과일이다라고. 어 감사합니다. 무슨 과일이야? 오렌지 비슷한 거 같은데. 오렌지, 오렌지 비슷한데 딱딱해. 약간 모아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배고파. 단을 딱 잘라 봐봐. 바닥에도 눕고. 이것도 엄청 딱딱한데. 이게. 오리인데? 야. 이런. 여기, 양치. 어디 봐봐.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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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열렸으면. 고기는 그냥 까서 먹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귤처럼. 와, 맛있겠다. 와우! 어? 이거 뭐지? 저기 뭐지? 망고스틱, 망고스틱, 망고스틱. 냄새 한 번씩 맡아봐봐. 오! 되게 좋다. 어. 장난 아니죠? 음! 완전 달콤해, 냄새가. 와... 이게 뭐야? 망고스틱, 이거 큰 거 아닌가? 안에 씨도, 씨도 크니까. 약간 냄새가, 그... 황도 그 냄새도 빛나고. 복숭아 맛나? 아, 이거 많이 따고 싶어서. 어디예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쉽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새콤달콤한 게. 아, 굉장히 맛있는데? 씨가 많다는 것 때문에. 맛있다, 이거. 처음 보는 과일인데. 응. 혹시 그런 거 없대요? 보면 씨앗 있는 과일들이 맛있어. 아까 파파야디를 씨앗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새콤달콤한 걸 먹으니까 입맛이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달맹이에서 약간 달콤한 맛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맛이 전국의 맛이지. 내가 진짜 상상했던 맛이거든요. 아, 너무 행복해. 고기는 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 고기는 더 뭐야, 고기는. 다 먹었어. 진짜 맛있다. 진짜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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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sticides. 이렇게 계속 counting다. 몇 선생님 정 puedes dice. 먹면! 느낌! 감사합니다.